전통의 강호 아스카론! 신흥강호를 꿈꾸는 티그리! 4회 말 아스카론이 2점 차로 지는 가운데 남은 이닝은 2이닝뿐! 지켜야 하는 티그리! 위집어야 하는 아스카론! 괴물 민경수 선수가 이끄는 티그리와 소도 때려잡는 신윤호 선수가 이끄는 아스카론의 후반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다요일에 수술하고 목요일 아침에 바로 퇴원한 야달꼬치! 온몸 받쳐 만든 영상 마음껏 즐겨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평범한 6당! 아! 다시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네요! 야야야야 음악거 음악거! 공수아 왜 이렇게 놔! 때려! 저는 팀에서 가장 믿는 선수가 누군가요? 지금요? 포수요! 포수밖에 없어요 저희는요 가장 못 믿겠는 선수가 누군가요? 쇼시요! 오늘 무한타의 강공수 선수의 타석 히트! 아우트를 가볍게 밀어쳐 우한으로 2,3루를 만드는 강남중 경기구 출신의 강공수 선수입니다 다음 타석도 경기구 출신 이영민 선수입니다 커브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조금 빠졌다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1코스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1,3루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김태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제대로 때렸습니다 야야 음악혀 음악혀 총알 같은 자손 2주타로 팀의 첫 타점을 신고하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흔들리는 초점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조금 깊은 코스에 볼이 됩니다 같은 코스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빠른 볼이 곁에 당하자 결국 볼렛을 주고맞니다 살짝 높은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갑자기 혀 웃음을 웃는 민경수 선수 아! 신유로 선수가 타자로 들어오네요 타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아저씨 얼른 들어가세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꽉 찬 코스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아우트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결국 볼렛을 또 주며 밀어내기 1점을 주어 동점이 되고 맙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전반부와 달라 조금 헷갈리겠지만 야달코치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아!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죠? 기쁜 인코스 투 스트라이크! 살짝 높아 볼이 됩니다 결정구는? 스윙 삼진! 총 상금 1,400만원 양구자연중심배 전국 4회의 야구대와 개최됩니다 오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많은 관심과 지호 부탁드립니다 살짝 높은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컷해냈는데 스윙 삼진! 이야! 체인지업이 기가 막힙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컷해냈는데 스윙 삼진!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히트! 어? 많이 휘는데 충격수 쫓아갑니다 이야! 척을 잡습니다! 충격수 누구인가요? 웃는 미서가 보기 좋은 광주일고 출신 83년생 오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두번 출루의 김병군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인코스 꽉 찬 볼로 삼진을 잡는 민경수 선수입니다 방금 소 한마리를 잡아먹고 온 신윤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원 스트라이크! 호랑이와 같이 포효 한번 하고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아! 이번엔 귀여운 새끼 고양이인데요? 어쩌죠? 히트! 제대로 밀어쳤습니다 어우! 잡힐 뻔했습니다 방금 소 한마리를 때려잡아먹고 온 신윤호 선수 힘이 넘쳐납니다 이야! 매우 신나 동네 아저씨입니다 히트! 이번엔 왼쪽으로 제대로 맞았습니다 오늘 공수에서 고른 한량을 보여준 강공수 선수의 자월일타로 드디어 3대2로 역전하는 아스카로니입니다 LG 트윈스 프로 1군 투수를 내리는 사회인 야구 이야 살바랍니다 아 윤호 야하하하 윤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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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속한가요? 아 초반에 올라왔어야지 초반에 나와야지 아 우리 경수 맨날 고생만 한거라 미안하다 야 여기 소년과장 같아 소년과장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완편이 안돼가지고 인원들이 다 나오면 조금 더 나은 플레이가 나올건데 아직까지 지금 자기 포지션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사회인 야구의 2대 미스터리가 있어요 다 안나왔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애들이 구상자가 많아요 나 그러다 아 나 여기 어디 왔어 투수 다 왔는데 병원 다 갔다 오고 예예예 또 제가 못 뛰는게 크고 하하하하하하 정답이네 그게 그렇죠 제가 못 뛰는게 커요 아 제가 뛰야되는데 다음번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드로 요리조리 던지는 강권식 선수로 교수되셨습니다 1루 포지션이 어색한 민경수 선수 그리고 오늘 수비와 영 다르게 타석에서 좋지 못한 이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어려운 바운드를 앞에다 떨구고 빠르게 송구하였지만 1루수의 발이 베이스에 떨어져 오프버베이스로 세입이 됩니다 분하다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우트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깔끔한 자안으로 추자 만료를 만드는 오늘 멀티히트의 김태환 선수입니다 이야 싱커송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요 이번엔 안으로 파고듭니다 가운데를 커트해내고 히트 히트 배트 안쪽에 묶인 타구가 좋은 코스의 자중환이 되며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5대2로 점수차를 더 벌리는 이문기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히트 커브볼을 받아 쳐 1루수를 넘기는 깔끔한 우한으로 1점을 더 불러들이는 아스카론의 정신적 지주 민정호 홍단장님이십니다 오늘 첫 타석의 조일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투땅 다블 찬스 투아웃 아 송구불안에 이은 1루포구 실패로 세이비되며 주자가 들어와 7대2에 5점차까지 벌어집니다 미안해 죽는 세칸입니다 끝까지 해 끝까지 아우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커브볼을 삼진으로 잡는 원식 선수입니다 아 게임을 집에 버렸네요 아 저는 여기 다음문도 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다음문도 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여기 고급 자원을 이렇게 폭탄을 시켜 패전해서 승리투스 했잖아요 아직 게임은 안 끝났습니다 화이팅 매우 긍정적인 성격의 동네 아저씨 신유로 선수에게 예의를 갖추는 강건식 선수입니다 평범한 육당 아! 볼을 떨어뜨리며 다시 잡아보려 했지만 세이비되고 맙니다 비켜맞은 볼 어? 애매한데요? 하지만 아스카론의 탄탄한 외야 수비에 원아웃이 됩니다 엘지 선후배의 맞대결 아 윤호 아 윤호 윤호 형이 터겠나요? 후배 사랑으로 스트레이트 볼렛을 주는 신유로 투수입니다 완벽한 아우트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심장이 콩닥콩닥 합니다 하하하하 요즘 야구가 너무 안 돼서 스트라이크가 간 거 아니지 꽉 찬 아우트를 커트하고 또 커트하고 또 커트하고 또 커트하고 또 커트합니다 결정구는 루킹상진 완벽한 아우트 페스티볼에 꼼짝없이 당하는 주정현 선수입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까지 중견수였는데 어느 순간 자익수로가 있는 강공수 선수에게 잡히며 스트리아웃 경기는 7대2 아스카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소통과 사회발전을 위해 선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